결국에 이낙연은 혼자 길을 가기로 했어요. 개혁미래당이라고 하는 거, 글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그 전까지의 타임라인을 제가 몇 가지를 짚어보면 지난 주말에 이준석이가 혼자서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낙연에 대한 폭로성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취소를 했었죠. 그 이후에 이준석 측에서 전권을 달라라고 기가 막힌 요구를 했었고 이낙연 측에서는 당연히 미쳤냐 싶어서 거부를 했죠. 그랬더니만 개혁신당이 자체적으로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선거운동에 대한 정권은 이준석한테 위임하겠다고 의결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건 공동대표인 이낙연 측의 주장을 완벽하게 무실한 그런 결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측에서 이준석은 전두환이다 이런 발언까지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어제 19일 날 기자회견을 예고했었고 20일 날 결국 이낙연이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다른 길을 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6일 날 원래 최고위를 하려다가 취소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합당 파기를 시사를 했고요. 네. 17일 날 기자회견을 취소했었죠. 17일 날은 기자회견을 취소했고 그다음에 어저께 김종민인가 이낙연인가 측에서 우리도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렇죠. 오늘 한 거죠. 사실 어젯밤에 이미 갈라질 거는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예상에다 됐었죠. 네. 그런데 이거 원래 이런 거잖아요. 당명은 둘이 통합할 때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은 이낙연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갑자기 선거를 전부 내가 하겠다. 이준석이 하면 사실은 이거는 약속 위반이잖아요. 대양아치죠. 네. 양아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측은 당내에서 결정이 늦어져서 답답해서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이건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통합한 지가 벌써 몇 달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겨우 10일밖에 안 됐어요. 10일 동안 무슨 대단한 일을 했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단지 10일 동안 얘네가 한 거는 의원 한 명 더 받아가지고 6억 원 타는 게 다야. 얘는 한 일 다야. 그렇죠. 뭐가 어떻게 됐는데. 선거에 뭐가 있어. 위장결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기 결혼 자금 뜯어낸 거. 국민들을 상대로. 그거 말고는 한 게 없죠. 우리가 이준석이 지금까지 개혁신당 만들어서 내놨던 메시지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이낙연은 윤핵간 뭐 이런 얘기랑 한동훈 위원장 짜장면 뭐 짜장 뭐 중국집 봐라. 뭐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됐지. 먹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김종민이 어제 그 발언을 했잖아요. 전두환. 이준석이 전두환이라고 그랬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우리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김재익이라는 경제 소속을 뽑아서 경제를 다 이림했다. 그 덕에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은 최소한 각 분야에 괜찮은 사람들을 갖다 했는지 석기동이 그래서 80년대가 물론 이제 삼저현상이라는 기름값도 싸고 막 그랬거든요. 금리도 싸고 그래서 그 국제형 정세가 좋았기도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80년대가 가장 고속성장을 한 시기입니다. 그 10년이 그러니까 70년대 우리 이제 기틀을 만들고 박정현 대통령이 80년대 우리 완전히 올라왔고 90년대에 꽃을 피운 거잖아 우리나라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어디 전두환에다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업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카리스마로 보나 이건 어떤 것도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 딱 되고 나서 국민의힘 대표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나는 국대다. 그거를 통해서 자기 이제 똘마이들을 길러낸 거 같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온 사람이 신인규. 신인규. 신인규 요즘 뭐 하죠? 신인규는. 그때 뭐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 알아요? 네. 상당했었습니다. 신인규. 난 또 상당한 거를 상당했다고 그걸 알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고 친하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신인규 창당했구나. 인규야. 신인규가 이준석을 공개 저격하고 나섰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한 겁니다. 개국이 상으로 개명하시라라고. 신인규가 지금 스탠스가 극도의 반윤이에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완전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을 깠어요. 자기 똘마니가. 똘마니가 보기에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신인규가 그때 이제 나는 국대다 출신으로 변호사였죠. 이렇게 해서 등판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이낙연의 기자회견 통해가지고 두 당이 갈라지고 나니까 유거 꼼수 수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양두구육 개국이당으로 개명하시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신인규가. 신인규가 최근에 거의 유일한 말 중에서 유일하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을 텐데 유일하게 기사거리가 된 게 이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도 미디어워치라고. 미디어워치. 변희재 쪽에서는. 거기서도 이제 기사를 써줬대요. 그런데 대부분 언론사들이 지금 사실 신인규 얘기를 안 받아주고 있어가지고. 당연하죠. 지금 디지털타임즈 그리고 이제 미디어워치 정도 신인규 얘기를 지금. 제가 그 제가 빨대왕에서 하는 수많은 주옥 같은 말들도 기사에서 담지 못하는데. 신인규 따위를 닮겠습니까. 아니 빨대왕에서는 주옥 같은 얘기 하시고. 그러면 성신인TV에서 무슨 얘기 하세요. 다이야. 왜 그래. 알면서. 저는 두시가 되게 중요한 게 유튜브를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분배를 한다 그래도. 첫 방송에 모든 걸 쏟아 부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성재진TV 딱 끝나고 나면은 막 다 빈 것 같아. 아 진짜요. 모든 걸 쏟았거든. 진짜 그런 사람입니다. 왜 안 믿은 것 같지. 아니 그래서 지금 또 추가로 이번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박원석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새로운 미래로 옮겼죠. 새로운 미래의 책임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일에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이준석과 김종인이 정권을 운운했다. 이런 이제 풍로성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19일에 기자들과 오후에 티타임을 열어가지고 이낙연 김종민이 나가면 천아람 이원욱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공강위원장을 부탁드려서 정권을 위임하고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당연히 이낙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거는 뭐 그냥 도리가 아닌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같이 합당해가지고 공동대표로 이낙연을 앉혀놨는데 그 이낙연을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김종인을 불러오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심지어 이 얘기도 지금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박원석이가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반박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법으로 한 얘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차를 마시는데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자한테 얘기한 거는 전부 다 보도가 된다는 그런 전제예요. 기자들이 기자들은 원래 갈등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의 사실 그 존재감에 비해서 지나치게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준석이라는 갈등의 진짜 핵심적인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개혁신당 갈라지면 그다음에 김종인 선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그냥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김종인과 이준석의 진짜 찐사랑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상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준석은 김종인, 김종인도 그렇게까지만 이준석을 밀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태섭을 더 밀어주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김종인은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을 모시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최고의 모사꾼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딱 이제 불러주면 네가 너야말로 최고의 사람이야. 왜냐하면 날 알아줬으니까. 그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불러도 올걸? 빨대 한번 부를까? 빨대? 너무 좋아서 올걸 아마 하는 겁니다. 오늘 아주 교수님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데요? 벌써 지쳐가고 있어요. 역시 사람은 방송 전에 비빔국수를 먹어야 됩니다. 아 진짜요? 오늘 안 드셨습니까? 오늘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비빔국수를 먹었으니까 아 먹어서 지금 컨디션이 좋으시다. 근데 그게 오래 안 갑니다. 국수는 빨리 꺼지잖아요. 올해 가려면 역시 소고기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수가 빨리 배가 더 꺼지잖아요. 아 국수는 지금 거의 다 꺼졌어요. 소화가 금방 금방 돼버리니까. 말을 하면 더 빨리 꺼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수의 3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덕원에서 또 먹을 겁니다. 우리 이준석의 3대 약점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이준석? 이준석은 일단 싸가지가 없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예상을 하긴 했죠. 이게 분당이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아 예 싸가지가 없고 이런 게 없고 국회의원 경력이 없다 뭐 이 정도? 하여튼 진짜 이준석은 정말 학벌로 정치하는 정말 드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글쎄요. 지금 학벌이 영향이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예전에야 대학 나왔다 그러면 대학생이 얼마 없던 시절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하버드 출신 닮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학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버드 학벌 하나 이게 다 라는 게 이준석의 초라함을 드러내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의대 나왔다 그러면 남들이 놀래요. 아니 유튜브 아니었어? 딱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할 때 한 번도 의사 티를 안 내 물론 몰라서 못 내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 업계 오면 원점 제로 베이스 출발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수님의 매력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결국에는 개혁신당을 혼자 하게끔 된 건데 그 신인규조차도 이렇게 아니요. 이준석이 개혁신당에 지금은 금태섭도 남아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금태섭이랑 이원욱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원석하고 조음천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런 갈등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을까요? 아무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기가 하려던 일을 이낙연이 해버리면 좀 김 새는 거야. 내가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죠 진짜. 이게 일종의 개미지옥 같은 건데 거기서 누가 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10일 만에 이렇게 분당하고 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어제 김유진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인격이 돋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은 어떻게 저거를 몇 년을 참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말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그렇게 이준석이가 진짜 발광을 해도 쫓아가가지고 이제 밥도 먹이고 자동차도 같이 타고 오고. 우리 당대표라고 막 추켜세울 때 보면 진짜 사실 그게 마음에선 그런 마음에서 안 그랬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 왜냐하면 정치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걸 품은 거야. 어쨌든 싫어도. 이준석은 조금만 싫어도 욕하고 저놈이 제일 나쁜 놈이고 언론 플레이를 겁나게 하고 이준석이랑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같이 복귀를 할 때 그게 안 돼. 왜냐하면 얘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거든. 그렇죠. 자기만의 세상에 살아. 진짜. 뭐 얘가 먼저 그랬어요라고 맨날 이러고. 내 책에 하나도 없어. 그렇죠. 무오류의 인간. 이건 제 아내한테 맨날 쓰는 말인데. 여보는 무오류의 인간이라고 따지거든. 기아냥거리시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이 딱 진짜 그런 이준석을 보면서 정말 무오류의 인간. 그러면 지금 형수님을 이준석에 비교하시는. 아니. 이런 적도 있어요. 민주당이야. 왜 미안하다 사과를 안 해. 이런 말도 했어. 그런데 아내가 빨대 한 번 보는데 이건 안 봐. 지금 딴 거 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보 사랑해. 너무 아내한테 민주당은 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준석에 비유한 것도 좀 심한 얘기 아니죠. 그렇죠. 이준석도 좀 그런데. 아니. 그래서 이낙연이 이번에 보면서 좀 놀란 게 이렇게 좀 사람이 감돌아지나 싶어요. 몰랐을까요? 이준석의 이런 모습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윤 대통령을 갖다 이렇게 좀. 낮게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정도면은 내가 이준석 품을 수 있지. 그렇죠. 나 정도면 이준석 컨트롤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좀 자만심이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치명적 자만심이었습니다. 인류한 혁신위원장도 품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결국에 그러면 우리 이낙연의 별명인 나근영 선생님은 이제 없어지겠네요. 나근영 죽었지. 나근영은 죽었어. 여의도 끔찍이는 그냥 항상 끔찍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아무도 치료할 수가 없는. 이낙연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금 이제 돌봐야 되는 그런 몫은 금태섭이나 이런 사람한테 돌아갔는데. 그런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머지 네 그룹이 합쳤는데 이 두 그룹이 지금 싸워가고 싸운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한테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개혁신당이 찌그러진다는 얘기잖아요. 기껏해야 비례해서 몇 성 얻는 게 목표인데. 여기서 침묵을 지키거나 중재를 전혀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얘네들도 이준석이 말린다고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벌써 후회하고 있을 거고 벌써 제가 보기에 런할 그런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도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개혁신당 통합이 결렬된 게 참담하다. 국민께 사과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준석이 내놨던 메시지는 다 먹는 거 얘기였거든요. 중국집 얘기나 개국이 이런 얘기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던킨도너츠. 앞으로 어떤 또 분명한 먹을 거 얘기를 할지 한번 또 지켜보면 되겠네요. 이준석이 3시간 전에서는 페이스북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사 전체가 허유정보입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런 식이고요. 도대체 상납받았다라는 거 그거는 언제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가 너무 수사를 느끼고. 더구나 더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선거를 의식을 해. 그래서 선거에 맞춰서 총선 전이나 대선 전이나 지방선거 전에는 수사를 아예 안 해버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조사를 좀 불러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약간 이해는 가는데 우리나라 선거가 자주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벌써 기소된 지가 몇 번. 송치된 지가 벌써 얼마 됐는데. 아직도 이준석이 상납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준석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자기가 무고죄라는 게 심각한 죄라는 거를 이번에 이준석 덕분에 많은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거짓말로 고소한 다음에 나중에 미안하다면 될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일단 고소 자체가 자신의 그러니까 성상납에 대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엿고소를 한 거잖아.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무고가 됨으로써 지금 이제 검찰의 송치까지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검찰이 꼭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차피 법적 처벌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성상담 있다 없다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여기도 끔찍이를 지금 잡을 수 있는 거는 검찰의 수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명확하게 그게 나오면 정치생명은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